여기가 좀 약간 고치자네 괜찮네 잘 보이겠다 우리 말고 아무도 없다 해 아 그렇지 아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근데 뜨거운 물을 밑에 맺힌다는 게 약간 어 미안한데 없을 거 같기도 한데 괜찮은 거 같아 아 시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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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뷰 나온다 이제 시비오 뭐야 바로 아피네 와 이거 뭐야 어? 여기야? 야 여기 정도 되겠다 모래에서는 제 팩이 안 박혀 아 팩이 안 박혀 모래가 모래라는 거 같이 잘 펜트 딱히 아 몇 명 있네 사람들이 있네 아 이쁜아 손님 진짜 손님 손님 날아가 네 그럼 마음에 두근자리 골라서 추세요 차 옆에 놔둬도 되죠? 네네 그럼요 어디가 제일 좋아요? 몰라요 지금 여기 텐트 계신 분들은 다 장박인가요? 아멘 알았죠 아 아무런 거 같은데 계신 건 아니에요? 네네 아 아 정말 친한가 아 없다고 그랬지 내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 아우 씨 깜짝이야 아 요 아 아 찍을 때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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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 뭐야. 약간 시논만 신분 기운이 하하하하 이런거 다니까마 가랜더같아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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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어디왔지? 꽝! 아이씨 대부도는 대부도야 대부도 몇밖에 온거야 아 진짜 많이 돌았어 여기가 그래도 겨울이라서 그런지 바람이 차! 날씨만 좋으면 배월도 잘 볼수 같은데 응 바람이 좀 지나서 내일 그래도 날씨 좀 좋아하지 응 내일 드론 띄울거야? 지금 드론 띄울거야 여러분! 포현이가 드론을 띄운대요 지금 유튜브 때문에 드론을 배웠어요 드론을 혼자서 진짜 여행가면서 한번 띄우고 싶다고 다는 거 봐봐요 촬영장에서 띄우고 촬영장에 띄우다가 날 하하하하 하하하 장단아이미야 진짜 추워 휴 휴 휴 휴 잘 씻을 필요로 인기하네 그런 느낌이야 이제 한 번은 부르잖아 한 번은 별로 부르니까 한 번은 더 찜찜이지 한 번은 더 찜찜하네 이거의 단점은 보영님 계속 요리를 하고 나는 계속 촬영을 하고 아 그럼 안 되는데 물부터 오케이 손가락을 손을 대보지 않고 넣어보지 않아도 뭐 알지 나는 혼자 잔치에 어느덧 자취가 몇 년째죠? 18년 아 고등학교 때부터? 중2때부터 거의 혼자 살았으니까 중2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도 너 운동한 거야? 응 당연하지 아 고등학교 때가 아니고? 그거 이속가스도 있어 이속가스 너 저기 여기 있잖아 그치 그치 이속 밥을 올리고 저는 금방 도와줄게요 여기 보시면 다 잠조 근데 진짜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호텔까지 시냉 캠핑 다니지 마세요 캠핑 좋아하는 남자 만나지 마세요 RESPUSso 아무것도 안보여 아무것도 보새 아무것도 없어 저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 내일 감기 걸릴 수도 있어요. 호텔 가네. 우리 약간 캠핑하고 노래도 안 틀고 약간 ASMR처럼 뭔가 말만 하고 바람소리만 나오고 소주는 레드. 아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유 재밌다. 대박나요. 새해 복 캠핑을 너와 함께. 오케이. 짠. 왜 이렇게 달아? 어 근데 좀 약간 안 쎄. 그렇게 안 쎄. 아니요 그저 맛있을 뿐인 걸지도 몰라. 어 근데 좀 맛있다. 우리 대사 중에 명대사 뭔지 알아? 그 서준이한테 손현주 선배가 술이 어떠냐? 그러면 박새로이 술이 어떠냐? 바라에 오를 키우는 대사이거든요. 진짜 완전 안 쎄. 몇 화에 나와나요? 1회 나와. 1화에? 1회 나와. 스포다. 1회 나와요. 아 근데 얘가 잘 잡아. 왜 저 코코넛 맛이 나지? 여러분.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스탑이슬 오리지널 보고 코코넛 맛이 난대요. 진짜요? 너무 술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겠네. 돌아와 버리겠네. 코코넛 맛이 난대. 아니 지금 좀 달긴 한데. ASMR. 컴온. 시리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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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떨어졌다. 아아. 아아. 근데 우리가 캠팅하면서 이렇게까지 찍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좋다.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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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김치가 죽임이야 죽여야 돼 내가 원래 술을 진짜 잘 못 마시는데 이건 계속 먹게 된다 나가지도 못하는데 술 마셔서 이제 진짜 나 진짜 이거 한 마디로 안 먹고 싶어 너무 맛있겠다 이게 뭐냐면 꼬들백이 먹어봤어? 꼬들백이? 꼬들백이 뭔지도 모르지? 모르지?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고기 옆에 구워지고 있고 고기 먹으러 갔지? 꼬들한테 먹으러 갔지? 고기 먹으러 갔지? 술이 어떠냐? 답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 1월에 나올 거라고 했어 빨리 나와나올게 빨리 나와나올게 빨리 나와나올게 와.. 춥다 대박이지 춥다 그나저나 여러분 지금 고기가 솔직히 난 벌써 죽었어 술 먹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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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어때? 어때? 진짜 대박이지? 바람 바람 붙는 머리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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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와 산은 정기 수고하 헤헤헤헤헤헤헤 고기가 꾸어져서 아 꾸어지겠다 수고에 안 꾸는 것 같은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클러여어어 수푸넘 수푸넘면 과학실 정육도 끓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아 이 냄새가 이 삼향의 특유의 향이 특이한 게 정말 웃긴 게 뭔지 알아? 얘는 부셔먹어도 맛이 있어 좀 희한하게 짭조름하지 않아? 희한해 이거 진짜 희한해 아 근데 미친맛 오늘은 삼향 라면 앤 굴 굴 굴 라면 어때지? 내가 말했나? 이게 이 난로 얘가 얘가 누구야? 냄비? 이 냄비가 계속 돌아서 지가 돌아봐 지가 돌지? 잠깐만 어 진짜네? 지가 알아서 돈다고 라면이 도네 진짜 돌아 돌아 돌았어 왜 이런 거야? 몰라 돌았다니까 미쳤어 하 너무 맛있겠다 손은 이미 파래지고 으악 후에 안 죽여 으악 오케이 굴 투어 하겠습니다 굴 투어 갑니다 불 들어간다 얘들아 불 받으라 굴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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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상도 못했다 진짜 그러지 상상도 못했어 나도 좀 못됐어 나한테는 모르겠어 아! 이게? 아! 솔직히 불맛이 났네 이게 아니라 맛있다 이렇게 날씨 추울 때 먹으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건 진짜 안 먹은 사람 모른다 이건 진짜 우와 아 너무 맛있어 매일 아침에 먹은 곰탕 곰탕? 녹지않는다니까? 녹지않고 이렇게 응고가 돼요. 응어리가 응어리 젖어져있죠. 아 그.. 아.. 엄청 좋은 검탕이래요 여러분. 내 동생이 보내줬다 이 자식아. 여러분한테 이 자식아 그래요. 이제 정리하고 안으로 탁자 여기 드리겠습니다. 빵!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여기 진짜 텐트 안이 미쳤다. 너무 따뜻해. 오자마자 못 벗겨도. 바로 너무 따뜻해. 천천히. 여유가 생기는데. 이 자식아. 이거 왜 따뜻해? 아 이것 좀 따뜻해. 응. 앞핀. 여기 자식아. 앞핀. 아.. 여기 다 같이 다 같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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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심해. 자괴물 조심해. 전봇대 줄이 저렇게 있는데. 미쳤나 봐. . Take me. In your arms. I don't want to miss. A day without you. Let's stay young. Forever. There is nothing we can't do. And nothing can break us. The part when we're together. 처음 알았다. 뭘? 명부터 넣고 세프를 넣는 거 아니야? 혹시? 원래 명부터 넣어야지. 그럼 뭐부터 넣는 거지? 고민이었어.